하던 얘기가 어디까지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은 말이지 지난번에 분사 부문 얘기까지 좀 했었어 그러면서 실제로 분사 부문 써보는 거까지도 한번 했었지 문제풀이 같은 거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일단은 다음 과로 좀 넘어가자 왜 오늘 못 나온 친구가 또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새로 학원용 자료 주고 그러긴 좀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진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요 다음번에 나갈 진도가 무엇인고 하니 아 그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챕터 8, 9, 10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거든 절 얘기가 나오네요 절 얘기 할 거야 자 절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선 오늘도 필기부터 좀 하십시다 잠깐만 마이크 조정 좀 자 그래 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일단은 단독으로 쓰는 말은 아니었어 다른 말하고 합쳐서 쓰는 말이었다고 누가 무슨 뜻이고 절이 무슨 뜻이었는지 잘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는 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 이제 절에 대해서 얘기해 볼 차례입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어 절이 뭘까요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엄밀히 말하면 문장 속의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뭐 문장 하나만 단독으로 있으면은 그냥 뭐 독립절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은 좀 이리별로 없을 거야 구 라는 단어 구 라는 말은 단어 덩어리에 대한 얘기였어 문장은 아니고 절은 문장 속에 끼어 있는 문장을 얘기했어 문장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 이게 없으면 문장이라고 부르지를 않는다고 동사가 필수로 있어야 돼 자 이 말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 가장 주의해야 될 얘기일 거야 문장 속에는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오늘부터 얘기할 거는 문장 속의 문장을 만드는 방법들이거든 그거를 종속절이라고 불러 종속절 문장 속의 문장은 대체 뭘로 구분하고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동사 갖고 구분을 해야 돼 문장 하나 속에는 기본적으로 동사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어떤 문장들을 보면은 동사가 막 두 개 세 개 네 개씩 막 늘어서 있다고 왜? 문장 속에 문장 뒤에 문장 속에 문장 옆에 또 문장 속에 문장 이렇게 깨어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복문이라 그래 복잡한 문장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이 또 깨어있는 거 자 도대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일단은 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절? 자 우리는 이거를 종속절이라고 부를 거야 종속절 자 딸려있는 문장이란 뜻이야 문장 속에 문장 문장 속에 딸려있는 문장 자 한글이든 영어든 간에 기본적으로 말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얘 때문이야 이런 거를 한글로 예를 들어보십시다 존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안 그래도 아까부터 나한테 계속 까똑까똑이 날라오고 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이 존 레드모어라는 하여간 그런 분께서 일요일에 만나자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이런 얘기 때문인데 이 친구 진짜 자전거 타고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말입니다 아유 그냥 자전거 잘 타는 친구여 훌륭한 친구여 하여간 이 훌륭한 친구인 존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자 이 문장의 용도를 바꾸는 거야 자 이거를 존이 자전거를 타고 올 때 우리는 자동차를 탔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존이 자전거를 타고 올 때 우리는 자동차를 탔다 우리는 자동차를 탔다 자 문장이 두 개인 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문장이 뭐고 딸려있는 문장이 뭘까 중심이 되는 문장 뭘까 존이 자전거를 탔다 일까 우리가 자동차를 탔다 일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존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얘기일까 우리가 자동차를 탔다는 얘기일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왔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래서 이 중심 문장을 문장을 주절이라고 부를 거야 주인이 되는 문장이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존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모양이 바뀌었지 자전거를 타고 올 때 모양이 바뀌었지 이런 거를 딸려있는 문장 시간을 얘기하잖아 시간을 말하는 무사절의 역할을 하거든 시간 얘기하는 건 항상 무사야 그래서 무사절 이거를 종속절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 때 뭐뭐 할 때 라고 얘기한 요 녀석 기본적으로 리을 받침에 뭐뭐 때라는 말 요 녀석을 붙이니까는 이게 문장 속에 딸려있는 문장이 됐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를 거야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는 뒤에 붙이게 돼 있거든 근데 영어는 아닙니다 문장 앞에 붙이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영작을 한번 해보면 존이 자전거를 타고 올 때 부분만 영작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어 그래 문장 한번 해볼래 홍경이가 when 존 아 자전거를 타고 왔다라고 했잖아 아 그냥 뭐 캠 라이딩 어 바이크 라고 하면 됩니다 어 컴 아이엔지라는 무슨 대단한 표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라이딩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은 앞에 나왔던 분사 부문 있잖아 어 그 녀석이야 자전거를 타면서 그게 자전거를 타고 오인 거야 그게 왠종 캠 라이딩어 바이크 어 뭐 그렇게 됐어 뒷문장은 뭐 위 드로우브 정도면 돼 아 자동차 탔다 했잖아 그냥 드라이브 쓰면 돼 드라이브 드로우브 드리군 자 이 부분에서 자 전 캠 라이딩어 바이크 이 부분에서 부사절 접속사가 뭘까 결국에는 웬이야 웬 이게 영어에서의 부사절 접속사였던 거야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십시다 자 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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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거든 비밀이 아니야 숨길 일이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는 비밀이 아니야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영작 혹시 어떻게 하는지 어 승인님 이거 영작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이거 오오오오 정확합니다 It is not a secret입니다 응 영어는 비밀을 됩니다 It is not a secret 아 맞아 that, zone, came, riding, a bike 사실은 이 문장을 썼다는 거는 대절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거든 여튼간에 이 대절 한글에서는 존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것 뭐뭐 했다는 것 이쪽이 접속사거든 우리는 이거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를 거야 주어 자리에 들어있거든 한글은 주어 자리에다가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를 그냥 집어넣는 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잠시만 이게 존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것? 이랬는데 자, 이때 영어에서 명사절 접속사는 됐습니다 어, 그리고 범으로 뭐 이 얘기도 뭐 있긴 하네 이거 진주어, 가주어, 구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아, 그리고 이리즈 낫 시크릿이 아니라 이리즈 낫 어시크릿이라고 그랬잖아 어? 비밀은 샌다? 왜 샐까요? 샐는데 이유가 있어 왜 전에 혹시 이 얘기한 거 기억나? 인포메이션은 세는데 루머는 세지 않는다고 아, 반대, 반대, 반대 인포메이션은 세지 않는데 루머는 센다고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바뀌거든 나눴을 때 원래의 모양이나 목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세지 않는다 그랬어 단순 정보라 그러면은 내가 홍경이랑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눴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정보가 딴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비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홍경이랑 비밀을 나눴잖아? 그러면은 이건 이제 비밀이 아닌데 안개되어 있다는 거야 말이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딴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해 두 명이 알았으면 비밀 아니지 어 옛날에 뭐 노홍철이 카메라에 대고서는 전국에 나가는 카메라에 대고서는 이거 여러분과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말하는 건 뭐가 달라? 어, 뭐여튼 전국민이 아는 비밀이 되었지요 덕분에 뭐여튼 그런 거랑 뭐가 달라 자, 그래서 빔 시크릿이 됩니다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나누는 게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야 뭐 어쨌거나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 이때 요 녀석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 배우는 이 8과 여기서는 이것까지만 나와 사실은 명사절 접속사만 주로 나올 거야 근데 국어부터는 딴 얘기가 나오거든? 국어부터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존이 자전거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라고 할게 자, 이거 그대로 영작을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그냥 내가 할게 더 루머 됐을까 그래, 위치 쓰자 이번엔 좀 휘 좀 나게 위치 좀 써보고 위치 아, 잠깐만 아, 이때는 위치 못 쓰는구나 에이 안되겠다 더 루머 됐이라고 할게 됐 써놓고 나니까 이거 관계사가 아니었어 존 헤임 아, 근데 관계사랑 비슷한 역할은 합니다 아, 바이 이즈 트루 다 됩니다 자 이 안에서 문장 속에 끼어있는 문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종속절은 데프터 또 바이크까지 이 문장의 중심이 되는 동사는 뭘까 이즈야 자 이때 대절은 앞에 있는 루머를 수식하는 말이 될 거야 우리는 이거를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아, 이거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거거든 관계사는 아니에요 관계대명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안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진 않거든 아, 이거는 뭐 다른 문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존 케임 라이딩어 바이크가 루머를 수식하는 말이라는 건 맞아 어쨌거나 이럴 때는 어, 이제 이거를 형용사절이라고 불러도 될 거야 물음표를 좀 칠게 한글에서는 존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는 소문 그냥 이때 니은 받침 얘네들이 형용사절 접속사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야 자 지금 얘기한 거 세 가지가 어, 종속절의 역할이거든 어떤 거냐 하면은 명사 부사 형용사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고 자, 종속절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말입니다 사실은 종속절 접속사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접속사이기도 해 일반적인 의미의 접속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 이거 접속사 자리지 아, 이거 접속사 자리지 라고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이 종속절 접속사 이거 얘기하는 거야 원래 접속사 자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의 세 가지가 있어 영어에는 이 세 가지가 있거든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and나 or 뭐, 뭐 이런 녀석들 모양 똑같은 거 두 개를 붙여주는 거를 등위 접속사라 그래 어, 근데 지금은 그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그 등위 접속사랑 세트를 붙어다니는 놈들이 있어 both a and b either a or b both not either 뭐 이런 녀석들을 상관 접속사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 어, 뭐 뭘 굳이 이렇게 귀찮게 나눠 부르고 있냐 하면은 뭐 쓰는 위치가 달라서 그래 등위 접속사는 붙이는 거 중간에 띄우는데 상관 접속사는 그 덩어리들 앞에 쓰게 돼 있어 어, 그래가지고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 그다지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 실제로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말도 아니야 and or 같은 건 진짜 많이 쓸 거야 근데 보스나 either나 뭐 needer나 이런 말은 그렇게 자주 들을 말은 아니야 어 그런 관계로 뭐 나머지 두 가지의 접속사 얘기는 안 할 거고 우리는 종속절 접속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봅시다 어차피 학교에서 접속사라고 하면 인형이니까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성용사절 접속사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물론 이 안에도 또 뭐 세부적으로 뭐 나뉘는 게 또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영어에 딱 10개 있습니다 뭐 10개라기보다는 가끔 11개 12개로 따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건 10개야 가장 흔하게 튀어나오는 게 that 그러면서 가장 생략도 많이 되는 게 that that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합시다 that 그리고 영어에 의문사 7개 전부 다 whq라고 부릅니다 이 의문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긴 해야 돼 영어에서 이 의문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단어거든 자 그리고 if랑 whether 이렇게 총 10개가 있습니다 that이 하나 의문사가 7개 그래서 총 8개 이제 되지 그리고 9개 if 9개 whether까지 해서 10개 사실은 여기에 가끔 because 같은 말이 끼려면 끌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게 특수한 단어라서 it is because what 이런 경우 외에는 비동사기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그것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지 맙시다 일반적으로는 이 10개가 맞아 that 이런 단어 해석이 뭐뭐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정리하자 의문사 자체는 그냥 의문사의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대로 써 물론 여기에 한 가지 의미식이 더 붙어 있는데 그것도 원래 의문사 의미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십시다 if하고 whether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이거 명사절 if와 명사절 whether 만약 뭐뭐라면이란다 원래는 부사절일 때는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이고 whether는 뭐뭐든지 아니든지 뭐 이런 뜻인데 명사절일 때 이거 자주 나옵니다 뭐뭐라 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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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끼우는 거는 외도에 좀 더 가깝고 if는 그냥 뭐뭐라 인지만 있는 의미에 가까운데 뭐 두 개가 엄청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 부사절일 접속사 나머지 전부 다 시간이라던가 이유라던가 이유라던가 조건이라던가 양보라던가 등등등 영어의 접속사 꽤 많습니다 종숫자 접속사 꽤 많아 몇백 개 다니는 데 기본적으로 어 근데 명사절 접속사 열 개 형용사절 접속사 아홉 개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절 접속사 여덟 개 뭐 그거 빼고 나면 그거 빼고 나머지 몇백 개가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고 하면은 뭐 before, after 뭐 until 아니면은 뭐 when 뭐 이런 말이 포함되겠고 이유라 그러면 뭐 뭐하는거 있죠 because라던지 뭐 조건이라면 if 같은 말도 있겠고 unless 같은 말도 있고 꽤 여러가지 있습니다 어 뭐 양보 이 양보라는 말 혹시 문법에서 양보 무슨 뜻인지 이거 국어시게 하나도 나옵니다 비비켜주는 양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 뒤집는 말이란 뜻이야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어 그런걸 문법에서 양보 여튼간에 그런 녀석들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좁은 의미의 접속사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아 성형사절 접속사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형사절 접속사 이름을 바꿔서 부른대 어 이거 뭔지 기억나시는 분 뒤에 문장달구단 있는 말 중에서 뭐 안 나온거 하나 있었지 그리고 구과하고 십과의 제목이기도 해 아 대신 들어가는건 맞아 그거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는지 자 이렇게 부릅니다 관계사라고 불러 관계사가 무슨 소리인고 하니 어떻게 구과 십과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어 관계 빨그대로 관계야 뭐와 뭐의 관계 어떤 명사하고 그 명사에 딸려있는 문장의 관계 안그러면 그냥 니은 받침냐 그냥 응 여튼 이 관계사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관계 무슨사 대명사 아 관계 부사 어 맞아 맞아 이거 두개 나누십니다 관계 부사 뭐 이것도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뭐 복합관계 대명사가 어쩌고 아니면 복합관계 부사가 어쩌고 이런 말도 있고 뭐 뭐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소유격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좀 세부적인 것인지 좀 따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중3 문법 중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문법 중에 문법 중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는 놈도 나오는데 아마 이 책에서는 그 소유격 얘기 별로 안 할 거야 왜 영화에서 잘 안 쓰는 말이거든 응 이 책은 자주 쓰는 말만 나옵니다 자 여튼간에 영어의 관계 대명사 자 총 세 단어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이 책이 얘기했던 거 네 그리고 사물이 주어 사물일 때 쓰는 말 위치 사람일 때 쓰는 말 후 자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중에서 부사 역할하는 의문부사 4개가 관계 부사거든 그래서 when where why how 근데 얘네들도 영어에서 그렇게 자주 들리진 않아 왜냐하면 영어는 관계 부사를 쓸 것 같으면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 난 따도 별로 상관없는 말이야 대체로 근데 영어에서 뭔가 생략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관계 부사가 아니라 항상 이 단어다 어떤 단어 영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생략할 수 있는 단어 이 하나밖에 없어 2는 빼면 안돼 2 뺄 수 있는 경우는 영어에 하나도 없어 3야 영어에서 뭔가 그러면은 그냥 3야 얘는 근데 관계 부사댓은 쓸 것 같으면 빼버리는 관계로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관계로 생각 안해도 돼 근데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일단은 그냥 검은색으로 집어넣게 이렇게 그냥 괄호치고 집어넣게 관계 부사댓 볼 일은 정말 없을 거야 사실은 쓰는 일은 많은데 쓸 거면 딱딱 빼버려 자 여튼 어 이렇게 8단어 되겠습니다 어 부사댓 접속사 중에는 뭐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뭐 이런 거 말고 뭐 결과 같은 것도 있거든 우리는 그거를 또댓 구문이라고 배웠을 거야 또 나왔네 됐 부사댓 접속사에 대신 포함됩니다 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게 됐을 아무데나 다 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여튼간에 종속 접속사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에 에 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를 첫 번째로 얘기할 거야 이 교재를 한번 살짝 보면은 말입니다 세터 8 에 보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비는 명사절 그러니까는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자 영어에 명사절 접속사 총 8 아니 10개 있다 그랬지 어떤 거 데타고 어 의문사 덩어리하고 그리고 if whether 이 친구들도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을 거야 자 쭉 한번 보십시다 그냥 쓱 넘어가면서 볼게 자 처음에 나오는 얘기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는 이놈의 됐입니다 자 유닛스 33에서 이거 된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34는 if whether를 먼저 얘기했네 자 그리고 그 외에 35에서는 의문사 얘기를 해 구멍 이걸로 끝일걸? 이게 다닐까? 실제로 이게 다닐까? 자 그 다음 파트도 의문사절까지 얘기하고 끝나버리네 어 그리고 챕터 9는 관계사절인데 관계사절은 두 개로 나눴네 1편 2편으로 어 자 여튼간에 그래서 관계사 얘기는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하고 우선은 대절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십시다 아 이 대절도 할 말이 뭐 꽤 많다고 볼 순 없고 어 필기나 좀 해보십시다 자 영어에 대시 과연 어떤 용도로 뜨이는 말인지 용도가 총 7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지시 대명사 대시야 자 해석은 뭐 그냥 그거 혹은 저것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에 뭐 그것이란 의미로 쓸 때는 사실은 저것일 때야 말 그대로 이것저것 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뭐 그거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그것이란 의미로 쓸 때는 용도가 하나 더 있어 앞에서 했던 말 반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앞에서 했던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고 문장을 가리킬 수도 있어 사실은 그것이라는 단어가 됐말고 하나 더 있잖아 영어에 잇 이라는 단어 잇하고 대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잇은 잇은 잇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말이었다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발음이 잘 딜리지도 않아 엑센트도 못 주는 말이야 엑센트도 길려고 하면 confirmation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여튼 간에 엑센트도 못 주는 말이고 잘 들리지도 않는 말이고 실제로 별 의미도 없는 말이야 그래도 그것이라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 다만 잇 같은 경우에는 종류류들이 달라 지시대명사가 아니에요 잇은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거 재편 나온다고 해서 이거 기억해야 돼 격변화가 있다? 주격, 수익격, 목적격? 이렇게 변화가 있다? 그것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 수식불가 무조건 혼자 돌아다니는 말이야 용도가 대타급 좀 미묘하게 다른 거야 대타급 경우에는 뒤에다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어 뭐 이를테면 상자 쪽에 그것 이라고 할 때는 death in the box 이렇게 해도 돼 근데 death in the box는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딴 말을 더 붙일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death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야 명사를 가리키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명사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명사 자리에 쓸 거 없을 때 그냥 쓰거나 뭐 하여튼 그런 말이라서 대명사 death을 그냥 쓰면 실제로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건데 death 같은 경우에는 물건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문자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death이 용도가 좀 더 넓고 용도가 좀 더 다양한 표현이야 다양하고 가리키는 말도 좀 넓어 그리고 일단 death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귀에 들려 death는 발음해도 귀에 안 들려 인간을 자 일단은 뭐 그런 차이도 있고 자 두번째 bc 형용사로 씁니다 명사 앞에 붙여요 그 뭐시기 뭐시기 저 뭐시기 뭐시기 얘는 진짜 더 추가할 말이 없네 자 세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지요 명사절 접속사 빨간색으로 적어야지 명사절 접속사 자 해석은 기본적으로 뭐뭐라는 것 뭐 뭐뭐라고 라든지 뭐 아니면 뭐 등등등 꽤 여러가지가 있긴 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야 이 사실이란 말에 주의합시다 이 얘기 뭐 때문에 하냐 하면은 if 때문에 하는 말이야 if를 써야 될 자리가 있고 death을 써야 될 자리가 있어 특정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death이거든 근데 사실이 아니라 헤매고 하고 궁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death이 아니라 if 쓰는 경우가 그건 이따가 if 얘기할 때 좀 얘기했고 자 일단은 명사절 접속사 이따라 자 4번 관계대명사입니다 얘 그냥 ㄴ 받침이에요 실제로 있으나 없으나 한 말이고 목적어 관련 이면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적적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건가? 어 그것도 맞는데 여기 화살표 하나 더 그어놓을게 명사절 접속사도 목적어에 관련된 거면은 없어도 돼 네 그러니까 death은 뭔가 목적어에 관련돼 있으면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뭐 목적자가 들어가는 거면 일단 death은 다 없어도 돼 아 왜 없어도 되냐면은 목적어 관련된 거면은 또 한 주어동사로 시작을 할 거거든 주어동사 목적어적에서 목적어가 사라져 될 부분 어 그러니까 문장 속에 아 이건 주어고 이건 동사고 라는 문장 속에 문장 하나 또 껴있는 게 티가 나 목적어 관련된 건 다 티가 나게 돼 있어 그런 거면은 death이 필요 없습니다 대체로 자 다섯 번째 관계 무사로 쓰는데요 이거 해석이 ㄴ 받침이긴 한데 어지간하면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부사 death을 실제로 볼일은 거의 없을 거야 여섯 번째는 무사로 접속사로 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성용사 뒤에 붙이던가 성용사 뒤에 붙이던가 아니면 환영옥구였던가 성용사 뒤 얘기는 저번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영화에서 성용사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전치사고요 전치사 그리고 두 번째가 수부정사 세 번째가 대절 수부정사고 대절은 용도가 좀 비슷하다고 했어 왜? 어차피 대충 쓰는 말에 한 점도 똑같거든 성용사 뒤에서는 이유나 내용 설명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 관용옥구에서는 그냥 용도가 좀 많은데 그냥 결과 등등이라고 할게 결과 이거 소대꾸문이야 소대꾸문 말고 터치 대꾸문으로 써도 되고 용도에 대리에이션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까만색으로 적은 거 보면 문법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런 건 얘기도 있겠다 왜 지금 예를 드냐고요 앞으로 예를 안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는 아하 이런 식이야 I'm sorry that he was hurt 이런 식으로 I'm sorry that he was hurt 이거 무슨 뜻일까 한번 해볼래 승인이가 생각 한번 해볼래 좀 대충해서 타면 돼 그가 다쳐서 유감이다 미안한 게 아니야 말소리는 그렇게까지 미안한 말 아니야 이거 그냥 유감이다 정도야 그가 다쳐서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 대절 앞에 형용사부터 있잖아 이게 무슨 진주화 가져오고 문도 아니고 앞에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대세 무슨 특수용법도 아니고 이거 그냥 투부정사 대신 쓴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다만 투부정사를 쓸 거면 For him to be hurt 뭐 이런 식으로 또 써야 되니까 꼭 어쩌고저쩌고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절로 쓰는 게 낫다는 거야 자 일곱 번째 그냥 부사로 씁니다 얘는 해석이 그렇게나 라는 뜻이야 자 이것도 예를 듭시다 왜 예를 들까 다음부터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연관에서 쓰는 일은 많아 쓰는 일은 많은데 이상한 정도로 문법책에 나오지나 It's not that simple 아 이거 홍경이가 해석만 해볼래? It's not that simple 어 그거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야 사실 간단한 게 간단한 거야 근데 네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어 이런 용도로 줬어 어 이거 대세 이때 대세 꽉 뒤에 심플 수식하는 말이거든 심플 형용서잖아 형용서 수식하니까 그냥 무사 맞습니다 자 일단은 대세 용도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잘 보면은 1번 2번 하고 6번 아니 1번 2번 7번 빼고 3, 4, 5, 6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문장 앞에 붙이는 말이잖아 이거 어 이거 종속 접속사인 거야 그리고 본인은 별 의미도 없어 나실은 자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하십시다 어 그리어 그리어 그래 테이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십시다 녹화도 잠깐 끊어와자 자 그래서 덴 얘기까지 좀 했는데 자 이 명사절 접속사 덴 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좀 보십시다 자 유니트 33 얘기네 110페이지구먼 접속사 덴은 덴 절 다음에 주어 동사 상태의 명사절을 만든다 라고 하네요 자 완전한 문장이란 얘기야 이란 뜻입니다 어 뭐 대체로 동사 뒤에 가서 붙어있을 거야 대부분 동사 뒤 응? 여기 보면은 바로 아래 보면은 대절이 문장의 주어일 경우라고 하네 277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that he told a lie is obvious 라는 문장이 나와 있거든 뭐 해덕은 아래 적혀있지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컷 어 이때 that은 뭔가에 사실관계라고 했지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영어는 대절 주어를 정말 싫어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일 것 같으면은 항상 278번처럼 어 이렇게 대리 톨더 라이를 문장 뒤로 날려버리고서는 주어도 자리에다가 입만 집어넣는 어 가주오 구문이었지 가주오 구문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투부정사 얘기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 거야 영어는 투부정사 주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에 차이는 좀 있단 말이지 투부정사 주어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쓸 때 써도 된다는 건데 말이 조금 꼰대처럼 들린다는 거야 근데 대절 주어는 꼰대처럼 들리고 자시고 그냥 안 써 들긴 싫어 쓰면은 문법상 틀린 건 아닌데 아니 왜 말을 그따고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전에 이런 얘기 했었지 이거 원어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절 주어를 보면서 그어버릴 거라고 이거 진짜 싫어해 왜 싫어하냐 하면은 영어는 주어 긴 걸 별로 좋아하자 그리고 주어가 긴 것도 긴 거지만은 에 뭐랄까 대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뭐 헷갈리는 거 써기도 하고 그리고 문장 구조를 그냥 싫어하는 구조기도 해 그래서 엔간하면은 279번이나 280번처럼 대절은 그냥 뒤쪽에 남겨놓고 그리고서는 앞에 이렇게 그냥 입만 남겨놓고 이렇게 갖다 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79번 이거 숭민이가 해석 한번 해볼 수 있겠니 PT is a pity that you miss the beginning of the concert 아 이거 원래 PT라는 말은 동정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속 편해 이거 뭐냐면은 It's a pity 어쩌고저쩌고 이때 대식 대식 꼭 필요한 건 아니긴 해 사실은 근데 엔간하면 적어줍니다 뭐뭐 한 게 유감이다 정도로 쓰는 말이야 아니면 뭐 안됐구나 이거 그냥 I'm sorry 로 바꿔도 되거든 근데 의미가 I'm sorry 같은 경우에는 아 좀 안됐다 유감이다 뭐 안됐다 정도라 그러면은 이 서피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쎈 감정이야 참 그 그거를 못 보다니 말이야 아 나 진짜 운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I'm sorry 보다는 뭔가 좀 쎄 그래서 안됐다 정도면 될 것 같아 해석 한번 해볼래? 니가 콘서트 시작을 놓쳤다니 참 안됐구나 라는 뜻이야 원래 이 서피티는 내가 너를 동정한다 라는 의미에 가까워 원래 피티가 동정이란 뜻이야 그랬지 사실 동정이라 그러면 아마 사전에서 동정 뒤져보면 티퍼티가 먼저 나올 거야 심퍼티라는 단어가 먼저 나올 건데 한번 찾아볼까 동정 자 어학사전 국어사전 말고 영어사전 자 뒤져보면은 동정 심퍼티 아니나 다를까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 피티드 있네 아 컴패션이란 말도 있는데 아 이게 의미가 사실 다 다릅니다 하늘로는 다 동정이라고 하는데 영어에 보면은 동정 연민 사실은 동정 연민보다는 원래는 공감대에 가까워 아 실제로 여기 심퍼티는 공감이란 뜻도 있어 어 피티는 어 유감이란 말인데 동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 심퍼티 같은 경우에는 너하고 내가 마음이 통했다 뭐 이런 의미인데 피티는 내가 저 위에 있는 잘난 사람이고 너는 진짜 못난 사람이다 라는 거를 깔고서 하는 말이야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 좀 재수없는 시설이지 응 그런 거 컴패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얘기 잘 나왔네 연민이란 뜻이 아까워 그러니까 컴패션은 피티에 좀 더 가까운 말이야 그러면 될 것 같아 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요 자 거 보면은 아래 보면 이런 말도 나오네 대절은 문장의 목적어로 가장 많이 쓰인다 어 앵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앵가 나면 대부분 동사 뒤에 있을 거라고 왜 동사 뒤에 있을까 그 동사의 목적어니까요 그러니까 문장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어디 있을 거라고 동사 뒤에 가서 붙어 있을 거야 아 뭐 3형식의 목적어 혹은 4형식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는데 주의할 것은 대시 종종 생략된다는 거다 종종 정도가 아니라 자주 생략합니다 목적어와 관련된 거면 일단 빼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없이 갑자기 뭐 주어 동사가 이어지면 대시 생략된 거 아닌가 판단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장 속에 또 문장일 때 접속사도 없이 접속사 있으면은 뭐 그냥 그 접속사에 깔려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접속사 없이 문장 속에 또 문장이 붙어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야 동사 뒤에 붙어 있으면은 그 동사의 목적어 명사 뒤에 붙어 있으면 그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 명사에 추가 설명을 보태는 말일 거야 문장 속에 그냥 문장이 따로 돌아다니면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이 친구들은 대절 얘기를 주어 자리 대절하고 목적어 자리 대절만 얘기했는데 뒤에 보호 얘기 안 하나? 어? 보호 얘기하네 어? 그럼 보호 얘기하는 건 좀 이따 살펴보고 어쨌거나 어? 그래서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만 이어지면은 대시 생략된 것이 아닌지 판단해 본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대시 생략된 거야 그냥 영어에서 생략할 수 있는 말은 될 밖에 없어 아니까 생략했는데 의미가 완전 똑같은 말은 될 밖에 없어 그럼 무슨 대시 생략됐는지가 문제일 뿐이야 하여튼 이런 게 있나보나 하시고요 아래 뭐 어차피 얘기가 좀 나와 있을 거니까는 해석을 조금 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지 뭐 일단 다 적으면 넘어가자 자 아! 이 문장 속 또 문장 요거 있잖아 요거 파악하는 게 진짜 영어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야 사실은 영어에서는 이 대절에 대시 생략하는 경우가 대절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대절에서 대시 생략되는 경우는 또 더 만만한 게 많아가지고 문장 속에 그냥 문장이 껴있을 때가 많거든 그럼 뭐를 기준으로 알아봐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 동사 왜? 동사가 두 번 나오면은 일단 의심해야 돼 영어에서 동사가 두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그러면은 대체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문장 속에 문장이 또 껴있던가 아니면은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던가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같은 경우는 투 정사에서 투 빼고 쓴다고 했잖아 근데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거는 애초에 동사 자체가 몇 개 없어가지고 좀 티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는 284번 같은 경우에 그래 이거 홍경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Remember sometimes silence is the best cancer 라고 달라이라 아마가 말씀하셨대 자, 뭐를 뒤져봐야 되냐? 동사를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 동사가 뭘까? 이즈도 있는데 또 있어 어, Remember가 동사거든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이거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던가 아니면 문장 속에 문장이 또 있는 거든가 이때 부사는 없는 셈 치세요 부사는 항상 없는 셈 치는 게 맞아 자, 그러면은 문장 속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통사가 두 개 있다는 건 문장 속에 문장이 또 껴있다는 얘기되잖아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사일런스부터 시작해도 되는, 시작하는 게 맞아 근데 썸타임즈까지 같이 끼어버리지 않아 자, 인제 해석 한번 해보십시다 어! 해석은 잘했어 근데 순서대로 좀 생각해보면은 이의 문장에 주어가 딸려 있으니까은 이거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맞을 거야 주어 근처에 부사는 또 먼저 해석하거든 때때로 침묵이 최고의 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뭐, 여기 뭐 당연히 대신 생략됐습니다 니맨보하고 썸타임즈 사이에 어, 라고 달라이라마께서 얘기하셨대 참 불쌍한 양반이지, 이 양반도 누군지 아시죠? 네팔의 그 사람 이름 아닙니다, 달라이라마는 굳이 따진다 그러면 무슨 대통령 같은 느낌이야 네팔의 대통령? 이 두 분 계세요 달라이라마하고 판첸라마라는 두 분 계시거든 판첸라마는 이제 뭐 없는 사람이다 치는 게 맞을 거고 달라이라마 혼자 살아계십니다 어, 이분 네팔에 안 계세요? 내 팔 옆에 옆 동네로 지금 도망가 있어 자, 여튼간에 이런, 이렇다 라는 거 자, 285번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어, 그래 이거 스윙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컨택트는 연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은은 아니고 은이겠지? 그냥 연락은 어, 맞아! 우리가 약속이 있는 것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었겠지? 어, 그게 지금 정확해 자, 리마인드라는 말이 동사 되겠고요 문장 중심의 동사가 되겠고 뒤에 동사가 또 있잖아 동사 다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사실이 284번도 리멤버는 동사고 이즈가 동사 다시 문장 속의 문장의 동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좀 이상한 점 하나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 리마인드가 1, 2, 3, 4, 5형식 중에 무슨 형식인 거 같니?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했다 5형식은 아니야 4형식이거든? 근데 리마인드 타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냐고 못 써요 원래 리마인드는 이렇게 쓰는 말이야 리마인드? A? 오브 B 형태로 뜨는 말이야 이게 이게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 라는 뜻이거든 어, A에게 A, 어스 여기 있네 근데 문제는 B 파트거든 B 파트 여기 오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못 쓰는 게 문제야 이게 왜? 오브 전치사거든 전치사는 문장 앞에 쓰는 말이 아니야 전치사는 그래서 오브가 생략된 거야 사실은 4형식이 아니라 3형식이거든 어, 이거 여기서 덤으로 좀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문장인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가 문장인 경우에는 명사적인 경우에는 아니면 4형식으로 또 허용을 합니다 사실은 4형식이 아니라 오브를 못 쓴 거야 쓰기 싫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쓴 거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가 문장이면 그냥 4형식도 허용한다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차라리 기억하는 게 편할 거야 원래는 A 오브 B 형태입니다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게 뭐 에 에스 에스크 에스크는 굳이 필요 없고 그냥 써도 되는 말이니까 아 싱크 같은 말도 그렇고 하여간 뭐 여기 자리에 오브라던가 위드 provide a with b 뭐 이렇게 되어있는거 아니면 무슨 동사 a of b 동사 a with b 뭐 이런 형태로 굳이 굳어져있는 말들이 있거든 사실은 사형식처럼 쓰고 싶은데 사형식으로 무슨 말들이야 왜? 사형식 동사들은 일단 2음절만 돼도 못쓰게 되어있거든 글자수 5개만 넘어가면 글자수 6개부터 무조건 못쓰게 되어있거든 근데 요 형태일 때만 허용을 해 뭐 굳이 지나가서도 되는게 일단 이거 가지고 문제 나온 시점들이 거의 없어 이거 좀 안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286번 같은게 은근히 헷갈리는 말들이야 이게 이거 해석 한번 해볼래 이거? 해석 한번 해볼래? history shows us language and communication evolved through time 동사가 두 개 있다는 거 하셔야 됩니다 show 하고 또 있어 evolve입니다 evolve evolve 무슨 뜻? evolution evolution 이 명사형이거든 어어 진화하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게 language and communication evolve through time이 문장 속의 문장이라는 거 문장 속의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거 되게 힌트가 많이 될 거라 그랬어 아까 it 하고 된 얘기하면서 it 이란 단어 있잖아 이게 무슨 대명사라고? 인칭 대명사 문장 속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 문장 속에 다른 동사가 또 어디서부터 끼어 있나 근데 그거 찾을 때 힌트가 가장 많이 되는게 이 인칭 대명사 사실은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자리에 엔간하면 인칭 대명사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이라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이거 그리고 사실 285번 같은 경우에도 earth가 목적격이고 위가 주격이라는 거 보면 아 이게 문장 속의 다른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해석 한번 해볼래? 역사는 우리에게 소통 언어와 소통이 시간을 따라 시간을 따라 시간을 따라서도 괜찮아 시간을 통해서 라고 떠있지만 지금 따라서 봐 차라리 나 시간을 따라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 맞아 역사는 우리에게 언어와 소통이 시간을 통해서 진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지금 여기도 또 사실이라고 해서 그런게 맞아 하 그렇답니다 뭐 마지막에 보호 자리에 됐절 얘기가 나왔는데 됐이 이끄는 명사절은 보호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때 요 됐 요 problem is that you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이때 됐은 어지간하면 비동사 뒤에만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심이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는데 어지간하면 비동사 뒤만 사용하고 원칙적으로는 생략을 못해 왜 원칙적이란 말을 굳이 강조를 했을까 생략한다는 겁니다 수능 모의고사 문제 보면 또 생략돼 있어 그리고 사실 구호체에서 대화할 때는 엔간하면 생략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생략 못한다고 그냥 생략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보는 책에는 엔간하면 생략하지 안 돼 있어 비동사 뒤에 됐절은 자 뭐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래 오늘은 요 정도쯤 얘기하면 될 것 같네 111페이지까지 그냥 뭐 남은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if하고 whether 얘기도 좀 합시다 이런저런 교제에서 if하고 whether는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좀 달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요 끝 아하 네 그래 그래 위에 여기 좀 펼쳐놓고 끝냅시다 끝 끝 감사합니다.